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사키 쿠레이토가 그린 아미코 아미아미에서 제품 구입하면 이렇게 종이 한 장씩 넣어주는데 분기마다 변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기한이 있는 건지는 불명확하지만 지금은 미사키 쿠레이토가 그린 아미코입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바로 이겁니다 트랜스포머 고 헌터 사운드 웨이브 이게 사운드 웨이브입니다 대단히 이색적이죠 프레데터죠 미군의 무인 공격기입니다 미사일을 달고 발진해서 원래는 이 부분에 프로펠러가 있어야 하는데요 프로펠러가 껍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날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실제 미군에서 운용하는 프레데터 같은 경우에는 프로펠러 기체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디자인에서 크기만 엄청 큰 30m 넘죠 그거는 그 이름이 글로벌 호크라고 하는 정찰기가 있죠 그것과 비슷하죠 그걸 줄여 놓은 것 같은 외형의 기체죠 그리고 그 프레데터를 약간 와일드하게 변형시킨 것 같은 디자인을 하고 있는 게 헌터 사운드 웨이브입니다 이 조형보다 좀 더 프레데터와 닮은 조형을 가진 그러니까 이런 튀어나온 장식 같은 게 없는 그런 버전의 조형도 있어요 이게 아마 가장 나중에 나오는 조형일 거고 이 앞쪽 버전들은 좀 더 현실 기체와 비슷합니다 그쪽도 한번 관심 있으시다면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헌터 사운드 웨이브라고 검색하면 나오지 않을까요 그쪽 디자인은 꽤 영화판과 어울리는 디자인인데 애니메이션은 아마 트랜스포머 프라임 쪽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트랜스포머 고 제품이고 이렇게 생긴 기체입니다 비행기처럼 생기기도 하고 새처럼 생기기도 하고 랜딩기어도 있고 접히죠 앞쪽에만 있습니다 뒤쪽은 없고요 그리고 무기가 하나 들어있는데 이건 설명서에서 이야기하기로는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미사일 전혀 미사일같이 안 생겼지만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약간 특이한 의료용 집게 같은 거 그런 느낌으로 생겨서 넷 사이언티스트 틱한 이미지를 주고 있는데 기어하고 있습니다 쇼크웨이브 쪽이 그런 이미지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왠지 이쪽은 그런 이미지를 좀 겸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게가 펴졌을 때 안쪽에 블레이드 같은 게 튀어나옵니다 기믹이 있는 건 아니고 아래쪽 집게에 달려 있는 거죠 그 다음 스프링으로 발사되는데 대단히 쉽게 발사되기 때문에 오발 사고가 많이 나는 기믹입니다 하지만 라인이 하나 달려 있어서 이 줄이 있는 한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대단히 천재적인 발상이죠 대신 이 줄 때문에 엄청 거추장스럽습니다 지금처럼 오발 사고가 나도 쉽게 찾을 수 있죠 근데 멋은 없어요 이 줄 때문에 줄 묶어 놓은 매듭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 매듭이 쉽게 풀어지지 않으라고 여기에 마감제 같은 걸 뿌려 놓은 것 같아요 풀어보려고 했는데 아주 단단하게 붙어 있어서 안 풀립니다 접착제를 바른 것 같아요 마감제가 아니라 그런 튼튼한 매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 발사장치는 기수 동체 윗부분이나 날개 부분이나 여러 군데 아래쪽에도 접속 핀이 있지만 옆에도 있어서 눕혀서 끼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특이한 모양이 되죠 그리고 배면에도 끼울 수 있는데 모 장비를 일단 떼어낼게요 이 장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모 장비를 떼어내면 여기에 이렇게 끼울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끼우기 위해서 조인트 모양이 약간 파먹은 듯한 생김새예요 동그랗지가 않죠 이 구멍이 C형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끼우고 이러면 돼지공격 모드처럼 되기도 하고 새 다리처럼 보이기도 하고 한 개 밖에 없어서 이상하지만 돼지공격 모드 세트 파워 옵티머스 프라임과 비교를 해 볼게요 이 정도 크기입니다 디럭스 정도죠 이거 자체가 디럭스일 거예요 이 형태도 그렇고 로봇 형태도 그렇고 트랜스포머 영화판과 어울립니다 이쪽은 애니메이션 쪽 출신이지만 변형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 날개를 뺍니다 허벅지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다리를 분리해서 기수 부분을 2단으로 접으면 정돈이 되고 뒤꿈치입니다 앞다리는 이렇게 앞발이죠 이렇게 당깁니다 그러면 발이 됩니다 그리고 무릎이 이중관절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됩니다 약간 꺾어 놓는 게 좋겠지만 이렇게 놓을 수도 있습니다 무릎 암호 위치가 위쪽에만 달려있기 때문에 좀 특이한 모양으로 접혀요 다리입니다 그리고 허리 부분을 이 부분 보이십니까 약간 꺾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고장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꺾입니다 변형시키다 보면 그리고 아래쪽에 붙어있는 판 지지대 같은 걸 위로 올려놓고 여기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양쪽 어깨가 되는 부분을 밀착시키면 조형이 딱 맞게 정돈이 되고요 그리고 고정되어 있던 팔 팔을 빼고 돌린 다음 이 안쪽에도 고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C형 조인트로 이 조인트는 아주 작기 때문에 금방 느슨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발을 펴고 하지만 이 제품은 2013년에 대한민국에 정식 발매된 제품이거든요 여태까지 뭐 괜찮은 걸 보면 조인트 수명은 긴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관절 전체가 상당히 느슨합니다 전체적으로 느슨한 편이에요 그리고 정식 발매되었으니까 지금도 어쩌면 어딘가에 악성 재고로써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한번 구입해 볼 만한 제품 아닌가 싶어요 트랜스포머 조형 자체는 그다지 발전을 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제품도 명작은 지금도 충분히 신제품처럼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세련되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 제품처럼 그런데 크기는 예전 제품들이 크니까 악성 재고 트랜스포머도 나름 매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등 부분을 당기면 머리가 스프링으로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끼워져 있던 게 이 형태도 무인기 같은 머리 멋있죠 하지만 진짜 머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튀어나오죠 그리고 이 스프링 기믹 때문에 목이 거북목처럼 앞으로 돌출되는데 약간 당겨서 어른스러운 목으로 만들어주는 게 정상이에요 그 다음 꼬리 부분을 접고 닫으면 변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녀석이 사운드웨이브입니다 원본 사운드웨이브와 비슷한 점이라고 하면 색상하고 눈 빨간색이죠 그마저도 트랜스포머 시즈판 완구에서는 빨간색 눈을 노랗게 만들기도 했었는데 오리지널 풍으로 도색을 해 놓은 컬러예요 이 제품은 바리에이션이 아까 말씀드렸듯 여러 개 있어서 총 4개 있는 것 같은데 회색도 있고 좀 짙은 녹색 풍의 뭐 그런 기체도 있고 여러 개 있어요 현 상태에서도 무기 미사일을 발에 끼울 수 있습니다 손 부분에 구멍이 있어서 이 손에 끼울 수도 있고 이런 들려준 것 같죠 손에서 사이드스 와이프와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원작 G1 스타일보다는 마이클 베이 영화 쪽에 가깝게 생겼어요 왠지 모르게 오리지널 사운드웨이브와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색상만 비슷하죠 디자인 해석이 완전히 다른 이질적인 조형으로 되어 있고 개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가동성을 보자면 목 부분이 스프링 기믹이 있던 축하고 회전하는 볼 조인트 있고 팔은 변형 기믹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여요 아래쪽에도 볼 조인트가 있고 회전 축도 하나 더 있고 변형을 위한 회전 축이 하나 또 있고 그래서 팔짱 끼우는 포즈 같은 것들도 은근히 자연스럽게 됩니다 허리가 회전하고 허리는 약간 숙일 수 있죠 다리 다리는 간섭이 되는 부분을 전부 치우면 이중 관절이기 때문에 90도 보다 더 움직이는 그런 정도 가동합니다 허벅지 회전 기믹도 있고 이런 무릎 앉기도 되겠죠 모양이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발목은 축이 하나인데 앞꿈치 뒤꿈치 따로 가동합니다 약간 이런 이미지도 있죠 로젠 줄루 같은 건담 유니콘에 나오는 그 기체의 이미지라기 보다는 집사 같은 그런 2인자적인 뉘앙스를 가진 조형입니다 디셉티콘 엠블럼을 상당히 비슷하게 따라하고 있는 듯한 바로 이 엠블럼이죠 디셉티콘 엠블럼 얼굴이라고 하면 디셉티콘의 탄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녀석도 그 못지않게 이 엠블럼같이 생겼습니다 앞면부 전체가 커버로 씌워져 있다는게 특이하죠 무비판을 락다운도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요소까지 포함해서 영화판과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밀 무장 바로 이거 레비지입니다 앞다리 뒷다리는 옆으로 가동합니다 꼬리도 일단 있고 흑표범처럼 생겼죠 크기는 작지만 갖출것은 갖춘 레비지가 들어 있습니다 레이저 비크는 없어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트랜스포머 시즈판 레이저 비크 이렇게 변형하는 다리를 펴지 않는 이유는 팔에 올리고 싶어서 여기에 우연치 않게 조인트가 있으니까 끼울 수가 있는 겁니다 비오는 날 우산처럼 레이저 비크를 쓸 수도 있습니다 팔 각도 때문에 다른 자세로는 수평으로 놓지를 못해요 이 부분에 끼우면 회전 기믹을 써서 수평으로 올려놓을 수 있죠 조금 무거워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트랜스포머 고 헌터 사운드웨이브 리뷰해 보았습니다 디럭스 클래스라고 생각하면 만족도가 꽤 큰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가동이 되는 관절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도 고정성이 안 좋아서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완성도를 놓고 보았을 때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